자세, 자세 나오는 거 봐 쟤, 쟤 저걸, 여기서 저걸 보는 애가 쟤밖에 없어. 아,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. 지훈아 평화 끝까지 참아라. 끝까지 기다리라. 끝까지 기다리라. 끝까지 기다리라. 솔직하시다. 저는 지금 바로 5m 못 가겠지? 죽어도 못 가. 어차피, 어차피 처음부터, 어차피 처음부터 무리였고. 처음부터 무서웠어. 처음부터 무리였어. 할 수 있어. 턱 조금 당겨가지고 발끝 한번 보세요. 맞네요. 잠시만요. 맞아요, 맞아요. 끝까지 참아야 돼요, 잡고 있어요. 손 해줄 테니까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. 놓치면 안 돼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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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머리가 밑에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고 그랬잖아요. 네. 내일, 내일 대회를 하는데 대회할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일이 대회면? 근데 빨리 그러면 5m를, 어차피 제일 낮은 점수가 5m니까. 5m 도전해야 돼. 아! 너무 높다, 너무. 너무 높다, 너무. 너무 높다, 너무. 너무 딱히다고요. 오늘 잘 될 것 같은데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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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! 업! 최고, 최고, 최고! 힘! 업! 최곱, 최고, 최고! 이현아, 길보다. 아깝다. 야, 저거. 야, 코치님보다 더 잘했어. 코치님보다 더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아, 진짜, 진짜. 아, 부럽다. 다리 좋았어. 어떻게 하루만으로 해. 그렇게 해야지. 형, 이게 3m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. 이게 3m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. 좀 한이 걸려야 되는데. 선생님, 이렇게 하신 사이 좀. 저기, 여기 오세요 이제. 대화 드라마가 하나 좀. 아니, 우리 왕도 아니고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앉아가지고. 네? 형이, 밥 먹고 온다. 혼자 인사하고 줄게. 잘 끓임 주고 자세 됐어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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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아, 음악! 와우! 하나도. 샌브런스. 아들여기 존하. 하나, 둘.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난다, 간다, 간다, 간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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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누가 입게 해. 남자네. 와! 아! 아! 와! 와! 완전 일자로 들어갔어요. 아! 멋있었어요. 5m라는 굉장히 사실은 넘어야 될 숙제고 저 마음의 어떤 공포에 쓰는데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어떤 느끼는 어떤 행복감은요. 상상을 초월합니다. 막이나 불안감, 공포. 뭔가 저 5자를 3자로 딱 바꿔줬으면 좋겠어요. 그저 안 되나요? 만약에 이렇게 딱 벗겼더니 옷 입다. 아, 진짜? 아니, 언니는 방법이 없어요? 어떻게 가르쳐주는? 없어요. 진짜? 오빠, 저 배웠어요. 어떻게 배워? 그보다 더 높은 걸 뛰면 그게 복복이 된대요. 오빠가 5m가 무서우면 실전으로 뛰면 5m가 안 무서워요. 당연한 것 같은데? 결국 뭐 63빌딩 스티지에 해. 우리 조스. 왜 내 아이스크림이 제가 헹군을 거치면 저녁을 하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